1.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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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다버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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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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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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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우리의 연약함을 향해 선포합니다 그 이름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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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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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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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연약함을 향해 풀리지 않는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들 매어 있는 것들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의 그 이름 사랑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삶에 회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 이름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막힌 것들 가운데 선포함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정답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는 그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향하여 강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향하여 주셨어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자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상한 신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회복하여 주시며 주님의 얼굴을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과 하나님 우리의 구원으로 하나님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찬양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입대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까지 모든 자들에게 그 이름을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과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동행하겠다고 고백하는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릴까요 우리의 가장 큰 고백일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우리 주님을 더욱 더 알아가겠다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감사의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 주님이 나를 나보다 가장 잘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감사함에 사랑해 또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 이까 나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계획하시고 지금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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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는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더 노래합니다 나보다 나를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으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은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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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살피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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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생각은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우리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소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의 길을 예비하소서 우리를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길을 예비하소서 그의 align과는 아멘 그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셔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상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공하며 임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셔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영길 찬양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영길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내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주님 제 앞에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의 손님들과 함께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며 우리 함께 함께 찬양하실 때 찬양하실 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각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우리의 산 가운데 비를 준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연약함들을 주님 고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름을 만드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붙들고 함께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하나님 우리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을 창조하신 주님의 이름이라면 우리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다시 한번 창조하시는 주님 모든 것을 회복하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나와와서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비를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해결하고 나아갈 길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과 생명이 될 수 있는 계속일 수도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 잠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나타내실 그 기적과 역사수를 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 지여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앞에 나가며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이미 해결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 지여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가며 우리 계속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말씀과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 때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지난주 금토일 3일에 걸쳐 싱크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에서 각자 여러 모양으로 받은 은혜가 삶에서도 이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등불 삼아 인생길 걸어가는 싱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최근 트리키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다쳤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피해 수습이 이루어져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며 고통을 나누는 저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싱크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동네 샘해줄 성경 말씀 목상을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나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근심은 잠시 내려놓고 참된 생명의 말씀에 귀기울게 하시며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트리키의 하타이주 작은 도시 안타키아 안타키아는 우리에게 성경 속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이곳에 우리나라 긴급 구호대가 급파되었습니다. 지난 2월 6일 발생한 규모 7.8의 지진으로 인해 2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 도시 전체가 붕괴되고 안타까운 생명들의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터키 동남부 안타키아 지역인데요. 제가 바로 뒤에 이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3일 전에 있었던 터키의 강진으로 인해서 이곳 안디옥 교회는 보시다피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기 있는 안타키아 지역 전체에 성안 건물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건물들이 무너져 내렸는데요. 지금 이곳으로 오는 과정에서도 생명을 구조하는 건물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도분들의 도움이 전신히 필요합니다. 기아대책께 함께 해주시고 이곳들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1차 긴급 부호팀을 파견하여 국제 NG들과 연합으로 재난재해 상황에 공동 대처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영하의 날씨로 인해 방한 물품이 턱없이 부족하고 분한 장비와 많은 구호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진과 함께 살아남은 사람들의 일상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삶의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한국교회의 기도와 노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 지난 6일 새벽에 트리케남부에서 규모 7.8회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히로시마 원폭보다 몇십 배 강한 에너지가 트리케남부와 시리아 북부를 강타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사망자가 2만 명을 넘고 직간접 피해자가 2,3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어린이와 노약자의 사상자가 큽니다. 유니세프는 어린이 수천 명이 사망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서 450km, 남북 300km로 피해지역이 워낙 높습니다. 트리케남부에 따르면 1,35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건물 6천 채가 파괴됐습니다. 영하의 강추위에서 골든타임 안에 구조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구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현지에서는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긴급한 조치가 절실합니다. 피해가 큰 10개 주의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유럽연합과 미국, 우리나라와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수색과 구조를 위한 긴급 대응 인력과 장비가 현지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트리케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트리케는 우리에게 형제의 나라입니다. 유교 한국전쟁 때 1만 5천 명을 파병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두 번째 규모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사람 때문에 기본입니다. 구조는 다르지만 국가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부와 민간 구호단체들, 한국 교회와 종교단체들이 힘을 모아 긴급 구조와 구호 그리고 복구를 도와야 합니다. 이번 지진 피해를 돕는 상황에서 날카로운 국가 간 갈등이 누그러지면서 외교의 폭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트리키와 연관된 유럽연합과 나토 내부의 결속이 원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와 인격의 존엄성이 걸린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승리로 끝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트리키에가 명백하게 입장을 정하고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지진 대비 상황을 좀 더 세심하고 촘촘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태평양을 중심한 불의 고리에서 계속해서 심각한 수준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후지산과 백두산이 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진이나 화산 등의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실제적인 시민 훈련이 필요합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수련회가 끝난 뒤에 한 주를 잘 보내셨나요? 수련회의 은혜가 삶 속에서 계속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2월 12일 싱크뉴스입니다. 우리 교회 설립 60주년 사역환금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된 황금봉투를 사용해서 함께 동참해주세요. 오늘부터 4주 동안 티르키의 시리아 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한 특별환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부 오면을 참고해주세요. 네. 새가족 싱크의 새로운 가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6기의 정필라님을 환영합니다. 1대1 기초양육 OT가 오늘 예배 후 4시 203호에서 진행됩니다. 1대1 기초양육 OT 대상자분들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1, 2공동체 전체 모임이 진행됩니다. 1, 2공동체는 503호, 2공동체는 202호에서 진행됩니다. 예배 후 잊지 말고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싱크뉴스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파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타가 요파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해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파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메인 캐릭터는 두 명이죠 한 명은 사도 베드로이고요 또 한 명은 도르가라는 여자입니다 이 도르가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죠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네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나누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은요 그리스도인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이 일어나죠 베드로는 이미 시체가 된 도르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그렇게 기도하자 도르가가 눈을 뜨고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시체가 일어난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이죠 성경이 이것을 굉장히 담담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정말 비현실적인 그런 일이잖아요 예전에 정말 옛날에 강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정말 비현실적인 일이 일어났는데요 베드로의 주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는 능력의 주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의 그 주님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도르가에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맨 처음 부분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게시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창조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세상이 시작되었구나 세상은 이런 것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이 창조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한 이론에 의하면 태양계와 지구를 품은 우리 은하 우리 은하계에 거기에 4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런 우리 은하가 전체 우주에서 볼 때는 티끌에 불과하다고 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4천억 개의 별들 지구와 같은 별들이 있는 게 하나의 은하 우리 은하인데 이런 우리 은하를 우주 전체에서 보면 티끌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정말 광활한 그런 우주이죠 인간의 측정이 불가할 만큼 광대한 그런 우주입니다 이렇게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주님 능력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고 살 때가 많죠 자꾸 개념을 우리가 자꾸 상실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누구인지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자주 내가 만난 문제의 사이즈에 집중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만난 문제의 크기가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이즈인 것이죠 하나님의 크심입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서 마음이 무거운 분 계시다면 문제 앞에 두렵고 불안하신 분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일하시면 광야에도 길이 생기고 사막에도 강이 생깁니다 무너진 삶도 새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주님이 일하시면 모든 것이 샛빙이 되는 것입니다 샛빙 아시죠? 뭔지?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창조주 하나님 이런 광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나의 능력이 되는 그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그리스도인은 약자들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도르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도르가가 죽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었죠? 과부들이 슬퍼하죠 모든 과부들이 슬퍼했다 많은 과부들이 슬퍼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 다시 보시면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해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도르가가 죽고 난 뒤에 과부들은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과부들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죠 그리고 과부들은 도르가가 그들에게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줍니다 도르가가 살아있는 동안 이 과부들 이 사람들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심지어 속옷까지도 만들어주는 그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과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마음대로 낼 수 없는 존재들이었죠 쉽게 착취당할 수 있는 취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함부로 대해도 별로 티가 안 나는 사회의 그런 약자들이었죠 그런데 도르가는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힘없는 과부들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도르가는 연약한 자들의 친구로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지금 어떤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로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내 친구들은 누굽니까? 내가 함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하죠 힘이 있는 사람의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무언가 내가 뭘 해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쫓아다녀야 된다고 충고하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그게 제일 똑똑한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힘없는 사람들 약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야고보소 1장 27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구약성경의 하나님은 항상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외국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특별하게 생각하시죠 또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울렸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무식한 사람, 여자,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 비호감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도르가처럼 약자들을 섬기는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힘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진정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 종류의 집단에 속해서 살고 있는데요 그 집단에서 약한 사람들, 외면받는 사람들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본문의 도르가는 세상적으로 화려한 삶을 산 사람이 전혀 아니죠 그러나 도르가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최선을 다해 약자들의 니즈를 채우며 살았습니다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을 산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도르가의 삶은 삶을 참된 경건을 실천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피상적으로 듣지 않고 삶으로 실천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삶에서 만나는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나요? 약자, 내 주변에 있는 힘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하겠다고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다운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지금까지 두 가지 이야기 나눴죠 그러니까 두 개만 더 하면 되죠 힘내세요 그리스도인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다 이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도르가가 살아있는 동안 바느질을 통해서 과부들을 도와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도르가가 가진 이 바느질의 재능 이 재능은 그녀에게 명성을 가져다 줄 만큼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재능이었죠 그러나 그녀의 재능은 너무도 유용하게 정말 귀하게 사용됩니다 도르가는 자신이 가진 작은 재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했고 그들의 절실한 피로를 채워주었습니다 가난한 과부들에게 제공되는 옷은 너무나도 귀했을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양한 재능을 주셨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재능들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내가 가진 재능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재능들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오직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는 곳에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재능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더해졌을 때 그 재능은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 재능은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잘하는 편이지 하는 것들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그러한 것들을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재능은 진정으로 빛나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그리스도인은 주변에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로 돌아가 보면요 베드로가 죽은 도르가를 살려내자 요파 지역에는 큰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41절 42절 보시면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베드로가 드린 믿음의 기도로 인해서 요파 지역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베드로의 신앙은 자신에게 머무르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신앙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주변에 흘려보내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속한 곳들에서 나는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입니다 이 세상에는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죠 온도계 같은 사람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수동적으로 상황에 끌려 다니는 사람이죠 반면에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은요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인 상황으로 부적절한 상황을 적절한 상황으로 바꾸는 사람인 것이죠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소금과 빛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이 소금과 빛은 무언가를 바꾸는 역할을 하죠 그대로 두지 않고 뭔가 달라지게 하는 것이에요 소금은 맛을 바꾸는 역할을 하고요 빛은 어둠을 바꾸는 어둠을 밝게 하는 역할을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순응하고 섞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변화를 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영향을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리를 전해야 하죠 그곳의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고 그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서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지상명령을 받았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리더십을 갖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향한 열정 부흥을 향한 열정을 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비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네 가지를 나누었죠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이슈들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권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그분의 생명을 포기하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나의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문제가 만만하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크시고 그 누구보다 강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며 친밀히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곁에 계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반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위를 둘러보시면 힘없이 보이는 사람들이 보이실 텐데요 피곤해서 힘없는 사람 말고 약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시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사람들 외면했던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노잼인 사람들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좀 지난 말이지만 간지난다 이런 말 옛날에 쓸 때 있었잖아요 저때는 되게 많이 썼는데요 우리 크리스찬의 간지는 세상과 우리 크리스찬의 간지는 세상과 거꾸로 가는 것이죠 모두가 인사를 찾을 때 우리는 아싸를 찾죠 모두가 쿨한 사람을 찾아다닐 때 우리는 찌질이 옆에 있는 것이에요 모두가 쌓아두려고 할 때 우리는 나눠주죠 모두가 위로 올라가려 할 때 우리는 내려갑니다 그게 우리 간지인 것이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잘것 없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차가운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셨습니다 상처난 가슴을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시며 내가 너를 위해 희생했다고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너는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셨죠 이번에는 우리 차례인 것이죠 우리도 이제 세상에 나가서 주님처럼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에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며 위로해 주고 사랑해 주고 소망을 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재능이 본연의 목적 원래의 목적 주님을 위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재능 왜 썩히냐 이런 말 있죠 재능 썩힌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재능 썩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그 재능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죠 이 땅에 유한한 것들 없어져 버릴 것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재능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재능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재능을 크고 작던 간에 정말 위대한 것을 위해서 정말로 영원한 것 의미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에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변화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움직여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있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서게 되었다 새 삶을 얻게 되었다 삶을 얻게 되었다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언니를 만나서 지금 그래도 이렇게 살지 내가 그 오빠를 만나서 주님을 만났지 내가 제의됨을 했길 망정이지 내가 그 오빠 팀장 때 예조의 쓰라는 게 참 감사하지 이런 삶이 진정으로 축복받는 삶일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이 네 가지 함께 따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저는 성격이 내양적이라서 이 목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같이 따라 하자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제가 따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함께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따라 할 때 좀 마음에 새기면서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따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따라 하시면서 마음에 새기실게요 다 같이 그리스도인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약자들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주변에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우리 준비해 주시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네 가지 중에서 하나씩 다 적용해 보면서 생각하고 생각하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내가 나의 삶이 정말 약자들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가지고 찬양을 하며 또 선한 영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가진 재능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위해서 쓰임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우주를 만드신 크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주님께서 놀랍게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떡 없더라도 주님의 손아치 나 믿으며 가리니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못한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인하시네 내 모든 영원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기포도 그 신축에 영광을 다 보이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소망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하나님의 합산자 되어 나를 지속해 이 도로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손아치 나 믿으며 가리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작은 자통에 주님은 끝입니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인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기포도 그 신주의 영광을 다 보이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천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산자 되어 납기신 우리 다시 한 번 결단하며 우리 소리 높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천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산자 되어 납기신 우리 우리 한 번 더 그렇게 소식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천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산자 되어 납기신 소명이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그리소인답게 살게 하옵소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약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선한 영향을 주는 멋진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려운 문제를 만난 분 계시다면 전등하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르간을 살려내신 주님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께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신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같이 마음을 모아서 합심함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인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죽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나의 마음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릴 수 있는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선한 영향을 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의 재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향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영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했던 나의 마음 부족했던 나의 삶 주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이시니 오늘 천생하신 주님을 지하며 주기로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에 성경님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죽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부족했던 나아가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 간단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 군비가 두고 나아가오니 천생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자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한 것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역사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만나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주님 그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오늘 믿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독한 자되어 주의 나라위에 천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박한 자되어 박한 자되어 박히신 소명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처음부터 우리 삶을 결단하면서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께서 나의 삶이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뤄가심을 믿습니다 감사로 사는 삶이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천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박한 자되어 박히신 소명이 우리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해 천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박한 자되어 박히신 소명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해 천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박한 자되어 박한 자되어 박한 자되어 박히신 소명이 주의 마음에 주의 마음에 한 판 자되어 주의 마음에 박히신 소명이 다시 한번 주의 마음에 한 판 자되어 박히신 소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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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는 작지만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곁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 내가 나의 문제를 주님께 의뢰하며 나아가오니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나의 재능 썩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정을 가지고 맡기신 소명을 이루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 티르키의 시리아의 지진 피해와 관련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덩어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제가 먼저 기도 제목들을 읽어드리고 세 번에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강진으로 피해가 폭증하고 있는 지역의 구조 구호의 손길이 신속하고 힘있게 하소서 2만 5천명이 넘는 사망자 유가족을 위로하시고 수많은 부상자가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무너진 건물 잔해에 아직 갇혀있는 20만명의 생명 생명을 살려주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그들을 위해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강진으로 피해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움을 주시고 운내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며 구조 구호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부족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길 원하며 신속하게 모든 일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존대 운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길 원하며 지휘를 주시길 원하며 주님 많은 사망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길 원하며 하나님 부상자들 성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우리 그들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하나님 모든 나머지 주님 모든 책이들이 주님의 눈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풍요리 아버지 건물에 자네에 갇혀있는 많은 영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위를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아버지 주시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출되어 주시옵소 하나님 모든 길을 이어주시옵소 하나님 그 위를 가운데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또 이어서 기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 주시고요 네 두 번째 기도 제목들입니다 유럽과 서방세계뿐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가 구조 및 구호에 참여하게 하소서 지진 피해를 회복하고 복구하는 과정에서 인류가 운명 공동체임을 인식하게 하소서 태평양 주변에 불의 고리 등 지진 발생이 우려되는 세계 다른 지역들에 궁위를 베푸소서 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모든 구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길 원하며 하나님 주님 주님께서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연히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화합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가 인해 전념할 수 있도록 질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환경의 결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지역 등 국민을 회불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지진의 지역들 가운데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끝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선한 영자의 신축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한사람 한사람 하나님 그리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육각을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골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모든 것들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주님의 선하신 대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도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인륜을 중시하여 이번 지진 피해 지역을 돕는 일에 접근 나서게 하소서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 및 백두산 화산 폭발 등의 상황에 국가적으로 대비하게 하소서 기후 위기로 더 심해질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범국민적인 훈련을 준비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한국교회와 종교계가 피해 지역을 돕는 일에 접근 나서게 하소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주님 교회들이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울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주님 주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계 교회가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 밤을 다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주님의 지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심지어 통해 동해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하고 그 공을 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일어나고 기도하고 주님 빛들에게 다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귀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십시길 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들로서 주님 주님 사랑해 의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랑 가운데 하나님 주님 영국으로 우리 보고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경 beans길로 우리 영국과 하나님 앞장 준비해 주시길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지워주시길 원하며 주님께서 붙으시는 나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주님 주사랑을 내고 하는 자랑을 예정으로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라지고 대결이 되고 평화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금위를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구절히 임자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한 사랑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그리워질 수 있도록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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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옘을 봉헌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님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주목하는 교회 주목하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피로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드리신 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11조 헌금, 주일 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감사의 헌금들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설립 60주년 사역을 위해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게 하옵소서 3년 동안 진행되는 60주년 사역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 사역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성령의 힘으로 성경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티르키의 시리아의 지진 피해자를 돕는 헌금도 주님께 드립니다 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주님께서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을 극율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새로운 터전이 속히 마련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람이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하나 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에게 바라내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는 이 길에 세상이 일어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 쫓아 그곳에 어둠의 조각 쫓아 그곳에 달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가 는 이 길에 세상이 일어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 쫓아 그곳에 달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예 다 함께 박수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렐루야 오늘 예배 후에 청년부 1공동체는 503호에서 2공동체는 205호에서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약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즐거이 헌신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